다음 아리스 예술단의 총무일을 보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. 이 분 없으면 저희가 음악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자 무시무시네요. 송희 가수님 정말 좋았네. 자 박수 주세요. 하나는 두 명을 다 안고 두 명이 두 명을 이기면서 하나는 두 명을 봐도 두 명이 좋아하네 하나는 두 명이 좋아하네 그 사랑이 정말 좋아하네 정성이 아수 정말 좋네 다시 한 번 더 주세요 하나는 두 명이 좋아하네 하나는 두 명이 좋아하네 하나는 두 명이 좋아하네 정말 좋아요 그 이 노래 오늘의 노릇노릇 무릇노릇 참 사랑하기 어려운 것 맘을 주고 맘을 받고 내가 좋아하네 그 사랑 그 사랑 정말 좋아하네 정말 좋아하네 우리 천송이가 수가 안귀가 안귀가 와가지고 안귀가 와가지고